은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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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이가 건든다면 미ades 리스타벅 가온이 클럽이야 쪼그노 쪼그노 근데 이 삭막한 배경에 가온이랑 엄지가 한몫하네 강아지와 애기는 꼭 있어야 돼, 이승사야. 으악, 구압! 가온이로 정화시켜야 돼. 진짜 행사업이라니 너무 어렵답니다. Let's get it! 으악! 정화시켜야 돼. 도수 없는 사람이 팔들 때마다 식초 냄새가 난다. 모가 옷! 모가 옷! 그냥 가온이 영상만 한 시간째 나오는 그런 영상 만들고 싶어. 아, 플레이리스트? 에센셜? 한 가온이 헬멧 쓰기 전에 모자 쓰기 연습. 내가 직접 선수업을 할까? 아아! 가온이 헬멧 맞춰왔어요. 가온아, 울었다. 처음 쉬우니까 울어가지고. 울었어, 응. 그럼 쩌나? 가온이 책 읽을까? 가온. 가온이 어딨니? 어딨을까? 아아? 솜은 뒤지개를 이렇게 하고 하품을 했어요. 우리도 다 하품을 했어요. 가온이가 헬멧을 씌울 때마다 울어가지고 걱정이 되네. 정원할 거야. 오자마자 똥 한 번 싸줘. 아니, 안 쓰레기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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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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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우 좋아. 너무 멋있어. 아우 좋아. ilst아, 으와اد다다다. 와! ㅓㄴㅌㅌㅈ oo. 다했다 다했다 다했다. 아 귀여워. tab 즈금 visitor 사 shift. 네, 이쪽으로 바지에 하늘보고 있어iance. 아우 적응이 좀 던나보다 Shakespeare. 아우 잘해. 아이, 잘해. vou... 졸려 졸린데 머리에 뭘 씌웠어 아구, 느낌이 봐 오, 귀여운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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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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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하!! 아이 귀여워 눈 잤어? 낮잠을 잘 못 자가지구 아, 나 우리 헬멧 잘하자 잘하면 빨리 끝나니까 으으으읍 친구들 예 skr 안 돼야 될 거야! 헬멧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 졸려서 온 거였어. 졸려서 온 거였어. 푼 집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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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픽 집사는... 푸푸푸푸푸푸...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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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집에 래퍼 하나 나오지? 오오오오오 가훈이가 내 옷 때 랩을 하고 싶어 할 거 같아 래퍼? 아빤 똥퍼? 야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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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저 아이저 됐어 가훈이 덕분에 미라클 모니 지금 3, 6시 하늘은 오늘부터 우리 헤매스 쓰는 날이야 잘해보자 잘해보자 아 이뻐 비포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이거 씌우고 찍을게요 아이저 아이저 이뻐라 응 보시죠 지금 이렇게 여기가 쑥 들어가 있죠 옆모습도 여기가 눌려있어 일직선이죠 거의 목이랑 첫날은 한 시간 씌우고 한 시간 벗기고 적응하려고 응 그리고 잠잘 때는 안 씌우고 처음부터 너무 길게 씌우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일단 휴대시간 채우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안녕 안녕 나는 안건 머리를 찍혀줄 모자라고 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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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엄마랑도 뽀뽀? 아빠랑도 뽀뽀? 넌 너희 친구야 넌 너희 친구야 넌 너희 친구야 양주에 맞춰주고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말고 이 정도 허우 슈퍼보드에서 너무 온 것 같아요 치키치키 잠깐 잠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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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맛있다 아우 예뻐요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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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보이가 됐어 만두보이에서 애플포이 애플포이 어? 저거 잘할 것 같은데? 괜히 걱정했네? 아 여기 진짜 엄청 따있다 머리 빈 곳이 여기가 채워놔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채워지는 거죠 여기는 채워져 있고 여기가 안 채워져 있잖아요 김대가 그냥 사는 거지 우와 신기하다 그렇죠 애플포이 화이팅 화이팅 애플포이 할 수 있다 수 있다 애플포이 아시면 아예 아플 수는 없지만 응 부모들이 씩씩하게 잘해야지 더 웃어야 돼 애플포이 애플포이 애들도 다 알 거야 부모 표정 보고 맞지? 이게 무서운 거다 싫은 거다 알 거 같아서 저희는 막 웃고 있습니다 네? ou 우리가 측씩해야 돼 의현이 잘 아름다워 골지 Gef 웃기만 야하 아 어 솔직히 좀 답답해하나? 아 꺼 꺼 verg 정신 빼놔야 돼 정답 정답 수어 surge 수어 첫날이나 우불도 약간 긴장된 아직까지는 너무 잘했습니다. 네? 너무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한다. 오마이갓. 세 시간을 보태보도록 할게요. 강우지도 노래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손을 써서 노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봐. 잡는 거 봐, 장난감을. 우와. 야하! 한가원 헬멧 쓰고 첫 출근. 다행히 잘 1시간 쓰고 1시간 복구하고 있는데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 남는 거야. 화이팅! 사과 보이. 나는 헬멧 쓰고 아니라게. 야하! 한 시간 보고 차 수도 벗기겠습니다. 우와. 애플보이에서 다시 만두보이로 돌아왔잖아. 만두보이. 개 빨래. 야하! 일하느라 분장한 아빠의 얼굴을 가온이에게 보여줘보았다. 자원아. 아빠 얼굴 가봐. 아빠! 아빠 눈땅이 맘땅이! 아빠. 아빠 눈땅이 맘땅이! 아빠 눈땅이 맘땅이! 저렇게 한 번. 별로 놀랍지 않아서. 차라리 그렇게 하고 다녀주세요. 그래서 난 것 같기도 하고. 가온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잘 봐봐. 멀쩍 안 돼? 아니 안 되는구나. 첫째 딸은 촬영장 감독을 하고 있다. 왜 나 좀 치우고 살라야. 아이 좀 치우고 좀 해. 이것 좀. 내가 안 오면 이렇게 된다니까. 뭐야 돼지 우리가 뭐야. 아마도 우리 아빠 돼지. 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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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아. 이거 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야하. 나중에 같이 먹자. 야하. 야하. 음. 이거 봐. dasp. 야! 야! 기저귀 갈다가 방심하고 뽀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변을 봐가지고 지금 입을 다 젖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아빠 어디 땡는 게 재밌어? 너무 재밌어? 어디 땡는 게? 왜 기별 씨? 기별 씨 어디 땡는 게 재밌어? 한 번 더 맞아 볼 테야. 그만 쏴! 야하! 생활교장 이틀차 151일입니다 생후. 2일차는 2시간 쉬고 1시간 쉬고 오늘도 화이팅! 엄마가 이 천을 직접 만들어줬어요. 아니 파는 건데. 지갑 막 자르지 않았어요? 팔고 자르는 건 제가 했죠. 내가 뭐가 돼. 아니 만든 건 아니니까. 가온이는 내가 만들었지. 엄마랑 같이. 오우메 한가월이가 이제 병을 손잡고 먹어요? 오우메? 오우메 동해 피아스 같네? 원래 얻어줄까? 벌써요. 오우메. 오우메. 손을 잡고 먹어요. 오우메. 다 돼. 거의 빈병일 때 들 수 있고. 무거운 건 못 드는데 이 정도는 들더라고. 빈병을. 빈병을 주면. 이제 인사해. 다 먹었다. 저 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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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늦어놨어. 다 안녕해야지. 이따 만나 해. 어어. 아 좋아. 귀여워. 오늘 저기 아쉬워. 아아. 귀여워. 이따 보자. 번역해 보자. 아 중심을 흘리는데? 야하. 만두보이. 변신할 준비 됐어? 오늘의 마지막 헬멧 타임. 슈퍼히어로 만두보이. 변신. 따악. 둘 다 양파망 쏴주고. 자 만두보이 슈퍼히어로 변신. 오우 대박. 오우 안 변신. 오우. 오우. 피쉬. 피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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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가온이의 머리 방어력을 밀려주는. 만두 헬멧. 오우. 어서 내 머리에 씌워줘. 만두보이. 슈퍼 만두맨으로 합체. 슈퍼 만두맨으로 합체. 빠바바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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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만두맨으로. 날씨에. 완료. 오우. 만두보이는 슈퍼 만두 헬멧을 만나. 슈퍼만둠이 되었다. 만두맨. 만두맨. 슈퍼만두맨. 슈퍼만두맨. 헬멧을 쓰니까 좋은 일 일어나네. 슈퍼만두맨 이거 뭐예요? 자가 머리. 슈퍼만두맨. 야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정무 3일째. 안녕하십시오. 한가원이뇨. 첫날, 셋째날은 잠잘 땐 다 뺐단 말이죠. 근데 셋째날부터는 이제 낮잠, 저녁잠 다 포함 씌우는 날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슈퍼만두보이로. 뱅. 슈퍼만두만두. 슈퍼만두만두. 야하. uh.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하. 너무 재밌다. 우웅. 아하하하. 하하하하. 아빠 최고. 야하. 니가 행복할 때나? 슬플때나 말썽을 부릴때나 심술을 부릴때도 가온이를 사랑해 네 손가락과 네 발가락을 사랑해 네가 깔깔 웃거나 안은 울어도 뭐라고요? 가온이를 사랑해 우와 가온이는 좋겠다 야하 가온아 왜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 누구시야? 진두이보 두 번째로 3천 아이템? 어 누구? 아 슈퍼스타가 얻었어 아니요? 그거 베이비 샤워 해줬잖아 아 기억나 기억나요 어? 그럼 여기 대한민국 여성 랩길에 신게 대가 가온이 보러 왔어요 가온이 찾는데 이제 4개월 되면서 낯을 가리나봐 원래 안그랬는데 진주아 나 예전에 왔을 때 맞지? 나 완전 방긋방긋 웃었네 어 낯 가리나봐 신기해 민기선배 보지마 아 또 뭐 낯가려? 아 나 삼촌이 한 번 안하고자 이 bombard 카메라! 엑하 공ами 가라– 공이 아니라 새뀘 delete 해외 대장 헤아 나 받친까봐 야 나 받칠넣어 왜 gift 따 shu 해 헤엑 오케이 어떡해 어떠어 오빠가 너무 불편하던데 둘 다 어색하네 근데 공감해 나도 가을이 낳기 전까지는 애기 앉는 거 이렇게 무서워했어 나한테 갇힐까 안정기에 묻을까 이래갖고 나는 불편해 나는 불편해 여기 엄마 엄마 세만이 같이 갔지 같이 한 번 알아보자 알았어 알았어 밥 맞아봐 고픈 거야? 밥 맞아라 왜 이렇게 자리 가동나 걔 나 레크레이션 안 하고 여기 와서 오면 안 돼 결혜 씨 언제 와요? 결혜 씨 날짜 바뀌어서 오늘 안을 결혜 씨 빨리 와요 춘향이 놀이 때 결혜 님 보고 가냈다고 너희 좋아요 냐하 이 냐, 이 냐 냐 우리 절차에 호우 여기로 다 드세요 아 아주 흥의 경우 아 아 이거 이렇게 돼야 돼 저도 여기로 흥음 흥음 음악상이었어 그냥 도르나 아 이거 근데 이런 거 안 주면 돼요 진짜 아 가온이 우리 구녀 한 통으로 되삐 돼 여기로 가온이 엄마가 저거 구매해 놨다 수분 자리 대면 줄게 왜 이렇게 적금을 이렇게 생각했어? 너가 너무 멀지 않아? 너가 누구도 없는데 변했지 않아? 나 그 정도면 이자 못하고요. 만세 3창! 은생! 한클리연만 하고자! 저는 어머니가 우울사! 아이고! 이모 좋아! 이모 좋아! 다온이가 우울기 했겠나? 너무 귀엽다. 야하! 다온아! 네! 헬멧 쓰고 자다 불편하고 있으면 엄마 불러! 아빠 자고 있을 거니까! 엄마! 불러 엄마! 알았지? 잘 자! 잘 자 빠지 보이! 통잠자는 여자인데 과연 헬멧 씌우고 몇 번을 낄지? 엄마 불러! 아빠 푹잠 잘게! 안녕! 다온아!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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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평상시보다 잠을 못 드는데요? 아예 못 자는데 원래 바로 잠드는데 원래? 네 이렇게 잘 자 하고 빠이빠이 하면 금방 잠드는데 잠을 못 되네? 아... 말 아프다 게다가 좀 안 힘들어하면 가서 안 와서 재워줘야지 너처럼 뒤통수를 책받침으로 만들 순 없잖아 너처럼 뒤통수를 책받침으로 만들 순 없잖아 야하! 아이고 후판에서 낮잠 엄청 잘 잤는데 가오니 응 응 이럴 땐 좀 안 와서 응 야하! 이겨내야 됩니다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진짜 아니네 낮잠 잘 자길래 안심했는데 그니까 어... 야하! 야하! 후후... 현재 시간 8시 8분이고요 평상시 7시에 잠 드는데 1시간이나 늦게 잠들었네요 응 다행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새벽에 몇 번 깰 것 같긴 해요 안 깨면 나이스고 안 깨면 나이스고 근데 마음 다 잡읍시다 이게 울 때 벗겨주면 안 좋다고 거기 선생님이 거시더라고 그래 내가 울면 이걸 벗겨주는 거나를 학습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서 차라리 울때 달래주든가 화재 전환 그런 식으로 좀 해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팅!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엄마들이 이게 애기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하잖아 어 미안 엄마를 잘 엄마를 잘 막아야 돼 엄마를 헤이 ро이 에이 리스트 inappropriate 여자 잘 잤어 소통 난 clarified Nerd 형 난 Who 잠들 때만 울면서 힘들어 그러면서 아 새벽에 되게 깨겠다고 걱정했는데 그래서 다행히 잠들고 나서 한두번만 계속 울고 잠들더니 The room 와 대단해 잠깐 머리 꼭 하고 싶었다고요. 아 이거 같은데? 벌써요? 근데 머리가.. 3일밖에 안 썼는데요. 근데 잘 때 재우는 게 최고 효과래. 그때 머리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방심하기는 느린 게 적응하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 파이팅 해보자! 안녕! 파이팅! 응원해주신 우리 야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